콘 PD 콘이 매크로 뭐예요? 웅 나는 땡티콘인데 웅 나는 큐티콘인데 웅 나는 핸섬콘인데 입니다 여러분 영상 찍을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 찍을 때 주의할 점 저 영상 찍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무려 천가스 탕진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딱 들어가면은 보이죠? 잔액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천가스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어 800원 뭐죠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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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방금 내 전화번호 나온 거 아니지? 방금 내 전화번호 나온 거 아니지? 오마이갓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니 안 괜찮아요 헉 뭐였죠?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오빤데 알려줄뿐 여러분들 바로 매니저도 알죠? 싹 싹 뭔지 알죠? 지금 무슨 말인지 만만하게 어썸큐브부터 까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화번호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? 사실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전화 걸면 전화번호 얘기해버릴 거예요 여기서 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어 뭔가 이야기가 되게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전화번호는 무사히 바꿨고요 사실 생방 도중에 딱히 올라오는 게 없길래 전화번호를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문자 보내주신 저 구독자분 덕분에 바꾸게 되었답니다 문자로 제보하는 게 어찌보면 힘든 일인데 용기 내서 문자로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떻게 남일이라고 전화번호를 사업할 수 있어 진짜 그러지 맙시다 다들 어쨌든 전화번호는 무사히 바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